여러분이 보시는 이 단지는 실스테이트 영통입니다. 이 단지는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17년 8월에 입주한 2140세대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영통구에서 인기 5위 단지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수원에서 신축이고 수인분당선 망포역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깝고 무엇보다 인근에 신축단지들이 많아서 비교적 클린한 지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을 보시면 1월 24일 116동 17층 물건이 9억 6천만원 그리고 18일에는 21층 물건이 9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폭삭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요. 사실 이 단지를 말씀드린 건 이번에 분양하는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분양가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뒤에서 두 단지간 비교도 해드리겠지만 지금 10억대 매물이 수원 영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다 수원도 너무 비싸다 라는 말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분양하는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청약은 넣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최근 수원 영통구 가격 흐름을 볼텐데요. 여기 매매가격은 12월부터 8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하락폭은 크지가 않고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물수는 23년 10월부터 늘어나고 있고 1월 잠시 줄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은 작년 12월까지 줄다가 1월부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매매는 계속 떨어져서 전세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매매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매매가격 지표가 떨어져서 청약 넣지 말아라곤 하지만 실제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바닥을 다지는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같은 영통구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무조건 넣어야 할까요? 아니요. 분양가와 입지 제대로 보고 넣으셔야 하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청풀입니다. 이번에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서 청약이 나왔습니다. 영통구 청약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사실 1월에 영통역자의 프라시엘이라는 용인시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입지는 같은 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단지인데요. 당시 분양가가 8억 6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보다는 저렴한데 당시 결과는 평균 경쟁률 4대1 정도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까지 한다면 미단은 아니지만 당첨되시고 포기한다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여기도 미분양 물량 제법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통구 분위기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 분위기 타면 금방 완판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히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 분양가는 얼마이고 주위의 영통애드파크, 영통이 편한세상 등의 가격을 보면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입지적으로 괜찮은지 여길 선택하는 게 나은 건지 의결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청풀 채널 구독하셨나요? 구독 안 하셨다면 바로 구독하시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 챙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무료 특강과 나눔 진행하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2단지 청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전용 84제곱미터 총 4가지 타입으로 580세대가 청약이 가능하고 27년 3월 입주를 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다시 분양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9억 2670만원에서 10억 4천 30만원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지 당첨이 되시면 먼저 계약금 5%는 계약시에 나머지 5%는 4월 11일까지 납부하시고 중도금은 8월 7일부터 10%씩 6번 보내셔야 하고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하시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발코니 확장은 무료이고 옵션을 추가하면 5천만원까지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로얄동 로얄층 당첨이 되시면 11억 정도까지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정도 괜찮으시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릴 주위단지들 가격과 흐름을 잘 들어보시고 분양가에 대한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고 저의 의견도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위단지들 가격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1997년 중공된 영통 에듀파크입니다. 여기는 수인분당선 청명역,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단지 바로 옆에 영덕초, 영덕중, 그리고 공원들이 있고 유흥가라고 불리면서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상권도 가까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서 한때 재건축 바람이 불었을 때 수요가 몰렸던 단지인데요.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거래를 보면 1월 30일에 331동 7층 물건이 7억 2,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1월 12일에는 337동 17층 물건이 6억 5,5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작년 9월에 23년 최고가 7억 5,800만원을 찍고 6억 5,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는 삼익이냐 벽산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반영하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매도 효과도 찾아보니 현재 금매물은 337동 2층 물건이 6억 1,000만원에 닿아있고 최저가 순으로는 금매물건 제외하면 6억 4,000만원부터 최고가 7억 9,000만원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매물들이 7억 5,000, 6억 9,0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호가를 보면 실거래가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여기도 인기 단지라 호가는 오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추가로 지금 매물들이 7억 정도에 많이 몰려있는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7억 정도로 로얄동 로얄층 가격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영통역자이 센트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10억 2천은 어떠세요? 저렴한 건가요? 다음으로는 2007년 입주한 영통 2편한 세상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떨어져있는 단지인데 왜 비교하냐 하실 수 있는데 조건과 가격 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거래 내용을 보니 12월 21일 102동 10층 물건이 5억 1,500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10월 20일에 103동 3층 물건이 5억 2,600만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정확한 가격대와 흐름을 보기는 어렵지만 대략 5억 초반선에서 거래가 되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매도 효과도 찾아보니 금매는 4억 5천부터 나와있고 최저가 순으로는 금매 물건 제외하고 5억부터 재고가 5억 9천만원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매물들이 5억 6천 5억 7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지의 매도 효과들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보수적으로 5억 정도를 적정가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27년 3월 입주하는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10억 4천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청약 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는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매매 거래는 2월 6일에 5,408동 17층 물건이 3억 6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흐름은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매도 효과는 1층 물건이 12억 8천만원부터 나오고 있는데 하락하는 느낌보다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통역자의와 가격 차이는 나지만 영통구 광교 인기 단지와 가격 한번 비교해보시면 차라리 광교로 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 인근 단지들의 최신 가격 흐름에 대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인근에 있는 단지들과 가격만 비교해봤을 때는 괜찮은가 싶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입지까지 살펴보고 청약 관련해서 이야기 드린 후에 최종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와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에 지어질 단지인데요. 입지는 전형적인 영통역 권역의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영통중앙공원이 있어서 친환경적 단지인데 영통역 권역 단지들의 강점이 학군에 대해서는 살짝 부족해 보이는데요. 다른 단지들보다 신축이기는 하지만 초중고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멀지는 않고 살다보면 도보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지만 다른 단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열쇠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상권과 학교나 다른 단지와 거리가 있는 이유로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가 구분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은 입지적인 장점으로 보이네요. 이런 점도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청약 물량을 살펴보면 이번에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는 총 580세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평형은 모두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량은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에 많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서 84B나 C타입 넣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이 부분은 도면이나 모델아웃 가서 보시고 어떤 평형이 마음에 드시는지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단지의 청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단지는 입주자무직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이 가능한데 경쟁이 있는 경우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지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이 되고 여기 당첨이 되시면 입주자로 선정이 되신 날부터 전매 제한 1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지의 청약 일정은 2월 19일 월요일에 특별공급 신청을 2월 20일 화요일에 일반공급 1순위 2월 21일 수요일에 일반공급 2순위 신청을 당첨자 발표일은 2월 27일 화요일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일정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의결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지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묵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통역일 때가 입지적으로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한때 이쪽에 깔끔한 단지들도 많고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입주도 많이 하고 역도 들어온 거고 그러다 보니 학군도 좋아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까지 있어서 정말 미래가치가 있다라고 수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재건축은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은 무게의 중심축이 망포역 인근 신축돌 쪽으로 옮겨진 모양새입니다. 처음 해보셨던 실스테이트 망포 가격 흐름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망포역 인근 신축돌과 비교해보시고 나는 영통역 인근 초신축이 괜찮다 3,4억을 더 주더라도 신축, 학군, 공원을 누리는 게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확고해지신다면 넣으십시오. 사실 저라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2,3억 더 보태서 광교를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의견이었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계속 듣는 청약이지만 한 번을 보시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4년 2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다른 조건들도 입주자문지 공고문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청약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이 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